애니몰로티비의 테드, 김희입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왔네요? 그쵸. 네, 지금 티셔츠도 바뀐 것 같은데 전 이걸로 몇 번 촬영했어요. 본인이 이거 촬영을... 그... 해수하면 뭐 생각하세요? 손 많이 간다. 짜증나네. 관리도 힘들고 맨날 소금을 만들어야 되고, 녹이고 근데 이제 저희가 함께 오늘 온 곳은 국내 최대? 확실해? 최대 저, 축양시설로 30톤이니까. 5가 30톤이에요. 그리고 축양하는 물 양이요. 아, 진짜? 국내 뭐 많은 곳에 이렇게 어디야? 뭐 이렇게 보내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국 해수를 다루는 수족관에는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 진짜? 다 가져가요. 기대는 되는데, 좀 공개하고 싶지 않아 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일반인들이 못 들어오는, 그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어디를 보고 얘기해야지. 강아지와 얘기하는 거야? 일반인들이 원래 못 들어오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럼 한 번 안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축양하고 있는지 같이 가야죠. 이쪽이에요? 아, 거기야? 미안. 일단 내부에 들어왔는데, 먼저 인사 한 번 해주시죠,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얼굴은 그냥 제가 일부러 노출을 안 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아니, 진짜 저 수영장이 갖춰진 줄 알았어요, 지금. 대박이에요. 네. 일단 물량이 아까 듣기로는 한 30톤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만 이제 15톤 보시면 되고, 저 반대쪽에 또 15톤이. 아, 또 반대가 또 있어요? 저쪽 좌측부터 한 번 살짝 돌아보면서 한 번 질문 좀 할까요? 일단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해수 양식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식적으로 이제 농장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데기 때문에 이렇게 산호를 넣어놓고 이제 키우는 방향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잘라놓은 게 프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고, 따로 그냥 좀 편하게 설명드리면 분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이 약간 잔인하긴 한데, 사람 팔다리를 자르면 애들이 몸이 다시 또 생기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너무 잔인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마뱀, 도마뱀이라고 하면 되면 되겠네요. 맞아요.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잖아요. 그 꼬리가 몸이랑 얼굴이랑 이렇게 다시 다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 몇 종류나 있어요, 대충. 여기에 거의 한 500종이상. 500종? 그러면 이게 전국에 상시적으로 출하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수조가 이렇게 두 개 동식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개당 3톤씩. 3톤? 네. 이게 안 커 보이는데 3톤이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과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보통 해수 쪽에서 많이 쓰는 이제 스키머랑 이제 칼슘 리액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과 장치 이렇게 돌아서 되는 방식이고, 이게 이제 똑같이 이쪽에 보시면은, 다섯 개가 이제. 모든 수저마다. 그렇죠. 개별로. 이게 하나당 6톤을 커버하는 거네요. 맞아요. 이거 하나당 하나, 두 개. 3톤, 3톤을 커버하는 거니까. 아, 하나당 1.5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3톤. 1.5톤에 1.5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5톤. 아,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도 이거 하나에 3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했어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는 아니고. 수리를 잠시 끄고, 위에서 한번 내려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이제 몬티포라 계열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지면 딱딱해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키우는 게 되게 쉽거든요. 난이도가. 그래서 이런 애들 위주로 이제, 이렇게 번식을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프랙은 경산호 중에서도 LPS가 주력이고. 그렇죠. 그리고 연산호 레더 같은 것도 많고. 네. 아, 근데 SPS는 안 된다. SPS는 좀 어렵다. SPS 중에서도 아크로포라는 좀 어렵다. 아, 어렵다. 여기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보고. 저희 발을 보세요. 네. 저희 발을 보세요. 와, 근데 진짜로. 네. 상당합니다. 다른 건물입니다. 여기는 이제 필터를 끼고. 네. 상호 찍을 때. 네. 그렇게 보는 게 이뻐가지고. 아, 필터를 끼고. 이 필터를 끼고. 이렇게 렌즈를 끼면. 상당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필터 장착.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SPS도 키워야 되니까 좀 조명을 좋은 걸 달았고. 그리고 광량도 상대적으로 더 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명 어떤 걸 쓰고 계세요, 지금? 지금 이게 라데온이라는 제품인데. 이건 G5 제품이에요. 최신이에요? 그렇죠. 이거 조명 한 개당 거의 140만 원, 150만 원. 예쁘다. 이게 이제 보통 해수에서 끝판이라고 하는 이제 아크어프라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죽여먹으시고. 그리고 적군도 사실 좀 힘드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개인 어항으로 담는 건데. 무슨 물성치를 특정 물성치에다. 대입해가지고 키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맞추시면 사실 쉬워요. 혹시 이거 전복이에요? 네, 그거 전복이에요. 어? 전복이 있어? 이끼 먹으라고 이제 넣어놓은 거고. 전복이 있어요. 되게 잘한다고 하더라.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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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삼도 있어? 그렇죠. 해삼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애니멀로팀이 하실 수준은 아크어프라는 일단 지금 당장 할 건 아니니까 맞아요 맞아요. 랩 PC랑 이제 이제 연속용으로 먼저 해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제 이런 것도 더 부정해보시고. 와 이거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이게 물성치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 봐주실 수 있으시면 키워주셔도 돼요. 아, SPS는? 근데 하루에 한 번 못 봐주신 다음에 솔직히 저는 도저히 권장드리진 않아요 여기 수조 같은 경우도 지금 세팅한 지 거의 한 3, 4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실수적인 환수는 거의 안 했어요 계속 미량으로만 더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래서 전문적으로 운영하시는 방법을 배우시고 시작하시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서 배울 수 있죠? 저희한테 그냥 배우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소금이 99%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거기에 개인 사용자의 노력이 1%가 들어갔는데 그 1%가 이제 인산염을 조절해주시는 거 얘네들 자체도 인을 굉장히 많이 빨아먹어요 그래서 그 수돗물에서 굉장히 높은 인이 나오더라도 그 인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은 이게 흡수가 안 되고 나중에 잔여량이 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한두 점씩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꼭 로디는 반드시 추가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연산호나 뭘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추가로 되는 게 요즘은 장비가 너무 좋아져서 좀 관리가 쉽게 들어가고 싶으시면은 돈을 쓰시면 쓰실수록 사실 손이 덜 가요 그런 자동화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인식이 너무 팽배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약간 인식을 바꿔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진짜 시키는 대로 할게요 전화 통화로 하시죠 그렇죠 자 저희 해수 다시 시작한다고요? 네? 또? 해야죠 아... 주자 선프 하단 아 그럼 그 정도는 뭐 제가 관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해수는 몰빵하세요 제가? 이런 수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리모까지 주 1회 정도 케어하는 정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주 1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면 여러분들 집에 할 수 있잖아요 주 1회는 하셔야죠 10분 정도라도 주 1회는 해야죠 관리 취미생활인데 그러니까 몰래 와서 건들고 가지 말라고 내 어항을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국내 최대 물 아까 몇 톤? 30톤 이었던 추경장에서 애니멀로티비의 테드 디케이 입니다 다시 하세요 왜요? 인사해 다시 해 가면 아니 아니 다시 하세요 혼자만 다시 하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안녕